하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야 민현 민현 안녕 민현 안녕 민현 안녕 감사합니다 가자 워스 저는 큰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각각을ijke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윌리엄, 여기 이태원 빅 사이즈가 되게 많아. 식스 엑스라이즈는 기본. 샘 아빠의 빅 사이즈 단골집에 왔네요. 아빠 어디 있어? 와우! 윌리엄, 아빠 뭐 해볼까? 오우, 이거 멋있어. 윌리엄, 윌리엄, 어때? 아빠 스타일이잖아. 나는 삼촌하고 둘이만 사진 찍게. 특별한 날에 입는 그 옷. 어때? 취향이 한결같네요. 안 좋은 거야? 예스! 노! 어떤 거 입어? 어떤 거 입어? 윌리엄, 이거 어때? 봐봐. 쨍쨍 있어, 쨍쨍. 쨍쨍이지?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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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간다. 지금 다른 느낌이야. 완전히 다른 느낌. 어때? 어때? 윌리엄. 이거 어때? 윌리엄. 이거야? 이거 1등? 안 먹으러 갈까? 잘하자. 윌리엄. 여기 아빠가 자주 먹으러 간 데야. 엄마랑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이태원 외국 음식 엄청 많거든. 이국적인 정치의 불가리아 전통 음식점. 그런데 사장님도 불가리아산? 과연 누굴까요? 반갑습니다. 아, 이분이었군요. 방송에서도 맹활약 중인 훈남 셰프 미카엘. 요즘 많이 바쁘죠? 맨날 바빠요. 여기 벌써 11년 됐어요. 11년? 11년. 창사 잘 돼요? 접었어요. 아, 진짜? 아기 때문에 그냥. 아유, 고마워요. 그러면 지금 윌리엄이 너무 벌고. 감사합니다. 윌리엄은 뭐 유용하고. 얘가 그냥 A급, B급. 뭐 인생은 뭐 있겠어요? 아들은 나파도 유명한 건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요? 응,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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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천 하이파이브. 아빠, 아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노 프로블럼. 삼성물 없는 거? 없는 거 하나 주시고요. 아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기 먹을 수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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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찍어볼까? 찍어봐. 찍어. 그치? 어휴, 어휴야. 아유, 어승 다 묻었어. 아유, 어승 다 묻었어. 조금만 찍으라고 했잖아. 자, 이거. 미칼 삼촌. 진짜 아기 밑에 보다. 아기도 먹을 수 있는 불가리아 전통식과. 오케이. 고마워요. 다이어트 중인 샘앗바를 위한 맞춤형 샐러드까지. 정말 완벽한데요? 맛있겠다.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너무 뜨겁지 않아. 그냥 일부러 미칼 안에 만들었어. 오케이. 와우. 이렇게 해서. 조금 요구르트 이렇게 해서. 섞으면. 먹으면 돼요. 아유. 제가. 맛있겠다.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다시 한국 들어오면. 키비치찌개 주세요. 아아. 물가는 사람들이 이거 하잖아요. 아 진짜로.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냠냠. 얄미. 음 어우. 음 어우. 음 어우. 음 어우. 야 다 떨어지면 입에 왜 넣어. 맛있는데. 굿 보이. 잘했어. 잠깐만. 이렇게 던지면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안 웃겨. 안 웃겨. 이거 던지면 안 돼. 응? 알았지? 필리엠. 물. 물 마셔. 맞다. 올림秤 한번 먹어봐. 야 먹어 봐. 야. 내려. 빨리. 우리 식당인데, 윌리엄 식당에서 예의치켜야 돼 먹어봐 어이, 안돼 take your foot down 민폐라고 할 수 있어, 민폐 찬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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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폐 키치는 사람 제일 싫어 그러지 말자 찬찬찬찬 가져주세요 이거 찍어도 돼요? Denise's 오 마이 갓 저희 와우, 윌리엄 윌리엄 빵 윌리엄 빵 오 마이 갓 오우, 진짜 잘 먹네 윌리엄 황당 윌리엄 아 와우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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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